반갑습니다. 한국사 전문강사 강재민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뇌무의 만남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과 재미있는 역사기를 나누는 이 시간이 저희는 굉장히 행복하고 보람된 시간입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많은 응원과 경력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면서 저도 초심을 참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17번째 강의 시간을 맞이하게 됐는데요. 오늘 강의 주제는 바로 백제 최고의 정복군주로서 백제의 사상 최고의 전성기를 만들었던 바로 그 유명한 근초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이름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시면 유명한 왕이죠. 교과서에서도 중요하게 다루고 또 시험에도 자주 출제된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둘 그 근초왕을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근초왕이라는 기록은 어디 나오느냐 바로 삼국사기 백제의 봉기 근초왕 편에 나오는데요. 그 기록이 굉장히 빈약해서 실제로는 근초왕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안타까운 현실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근초왕의 업적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서기 371년에 벌어진 바로 그 유명한 평생전투가 되겠습니다. 이 평생전투가 바로 삼국시대 초반에 판세를 갈랐던 점에서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하고 그래서 시험에도 자주 출제되는 편이거든요. 꼭 기억해두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배경을 한 번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려의 미천왕이 서기 313년에 낙랑군을 몰아내고 서기 314년에는 대방군을 몰아내게 됩니다. 물론 이 낙랑군의 위치에 대해서는 현재 학계에 논란이 있다고 제가 미리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 주류사학계, 강당사학계에서는 대동강 1대서를 주장하고 또 민족주의사학이라든지 제하사학에서는 요동이나 요서 1대서를 주장하고 있는데 결론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주류학계의 정수리, 또 통설인 대동강 1대서를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미천왕이 낙랑군과 대방군을 연의로 몰아내면서 어디까지? 황해도 지방까지 남화하게 되는 것이죠. 백제로서는 큰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그 미천왕의 아들이 바로 그 유명한 고구려왕인데 이 고구려왕이 아버지 위주를 이어서 계속해서 백제를 압박하면서 남화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물론 근초공항은 이를 연혁협하겠지만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근초공항이 드디어 결심하게 됩니다. 어떤 결심이죠? 바로 고구려의 평양성을 내가 직접 타격하겠다. 그러면서 정병 3만 명을 끌고 직접 쳐들어가게 됩니다. 당시 백제의 인구라든지 경제력, 군사를 볼 때 정병 3만 명이라면 백제의 거의 전 군사력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고구려도 가만히 있지 않겠죠. 당시 고구려왕이던 고구려왕이 직접 대군을 끌고 평양성으로 내려오게 되면서 바로 그 유명한 서기 371년의 평양성 전투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고구려의 변경은 어느 정도 되었을까? 기록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데 아마 백제와 비슷했던 한 2만 명, 3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측의 병력이 전력이 비슷하기 때문에 승패는 어디서 갈리느냐? 이럴 때는 리더십이라든지 또는 전략전술 또는 군사들의 사기 이런 면에서 갈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전투의 결과는 우리는 미리 알고 있습니다. 바로 백제의 완승을 끝나고 고구려는 의외로 완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건은 뭐냐면 바로 이 평양성 전투에서 고구려의 고구랑이 전사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물론 기록에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삼국사계에서는 유시라고 해서 빛나가는 화살을 맞았다. 이렇게 나오고 일본 서계에서는 약간 다른 기록이 나오는데요. 백제의 태자였던 금구수왕이 직접 고구려 진영에 들어가서 바로 고구랑의 이목을 잘라서 장대에 걸고 왔다. 뉘앙스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삼국사계에서는 빛나가는 화살을 맞았고 일본 서계에서는 백제의 태자 금구수왕이 직접 목을 베어서 장대에 걸었다. 물론 어느 측의 기록이 맞는지는 여기서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뭐죠? 고구랑이 전사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한 국가 지도자가 전쟁에서 전사하게 된다면 그 충격은 상상할 수 없죠. 하물며 고대국가에서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고대국가에서는 왕이 국가 자체미나 따라서 왕의 전사는 그 나라의 존망과 관련될 정도죠. 따라서 이 전투위로 고구려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들고 반면에 백제는 승승장구하면서 최전승계를 열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양국의 운명이 이 전투 하나로 완전히 엇갈리게 된다면서 상국시대 초반이 판실에 관한 유명한 전투 바로 평상시 전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근초고왕은 부자상속죄를 확립하면서 왕권도 강화하게 되고 또 만을 완전히 정복하면서 영토를 전라도 지방까지 확대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고흥박사를 시켜서 석이라는 역사직도 편찬하게 되는 것이죠. 나라가 안정되고 이렇게 번영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자신들의 역사를 정리하고자 하는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백제도 지금 이 시점에서 고흥박사를 시켜서 석이라는 역사직을 편찬했고 물론 아쉽게로 지금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신라의 진흥왕도 거칠부를 시켜서 국사라는 역사직도 편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일본과 일본에다가 우수한 선진 문물을 전해주면서 일본은 백제의 영향력 아래 묶어드는 뛰어난 외교서를 발휘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쉽게를 일본에 보면서 한자를 전해준다든지 또는 왕인 박사를 통해서 천자문과 논어 같은 유교 문화를 전해주기도 합니다. 훌륭한 왕의 특징은 전쟁체에서 이기는 왕이 훌륭한 왕이 아닙니다. 외교를 잘하는 왕이 훌륭한 왕이에요. 그래서 훌륭한 왕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외교를 잘합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따라서 이 근초왕도 뛰어난 외교수를 발휘하게 됐는데요. 먼저 중국 남조의 동진과 연합하고 또 가야 또 신라 심지어는 바다 건너 외까지 끌어들이면서 고구를 견제하고 이렇게 압박하게 됩니다. 이렇게 뛰어났던 근초왕. 최후는 기록이 잘 없습니다. 그냥 돌아가셨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연을 알 수 없는데 근초왕의 제의기간이 346년에서 375년입니다. 약 30년 가까이 되거든요. 따라서 제의기간이 30년이라는 것은 아마도 천수를 다 누리시고 병으로 돌아가시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무덤의 위치도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서울 석천동 고분군에 있는 그 35분이 근초공항으로 추정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죠? 서울 송파구 잠실에 가면 석천동 고분군이 있거든요. 이 무덤이 한성식이 백지의 왕래인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무덤의 위치 이런 규모들을 봤을 때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석천동 3호분이 근초공항으로 추정되느냐 그 왕래인 규모가 가장 큽니다. 우리가 흔히 장수왕래인으로 추정되고 있는 장군층보다도 규모가 더 크죠. 따라서 학자들은 아마도 이 석천동 3호분이 근초공항이 아닐까라고 추정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근초공항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사로발군과 더 많은 연구활동이 이루어져서 이 위대한 군주, 백제의 최고의 정복군제장, 백제의 최전승률을 열었고 나아가서는 백제의 사상 가장 많은 영토를 확보했던 이 근초공항에 대해서 많은 사실들이 밝혀지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여러분들도 이 백제와 고굴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너무 신라사 위주로 공부를 했어요. 신라사 중심의 사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승자였던 신라보다도 패자이긴 하지만 위대한 역사와 위대한 문화를 가졌던 이 백제나 고굴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앞으로 더 좋은 강의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막 빠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잘 참고 이겨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사를 공부하고 배우는 우리들은 항상 역사 속에서 지혜와 교놈을 얻고 희망과 용기를 얻어서 오늘날의 위기를 잘 극복하는 그런 디딤돌로 사물에서만은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응과 격려가 제게는 가장 큰 힘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많이 시청해 주시고 많이 구독해 주시고 많이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저는 이만 물려가도록 하겠습니다. 항무사 전문강사 강재민이었습니다. 안녕하십시오.